화요일 3부 데이터는 알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데이터는 알고 있다 역시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 그리고 의견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가능한 반영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사이키를 검색해서 들어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간단한 설문조사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일명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잘한 일이다. 2. 잘못한 일이다. 3. 잘 모르겠다.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 잘한 일이라면 1번,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2번, 잘 모르겠다면 3번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보내실 곳은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이나 스마트라디오 미니입니다. 미니는 공짜지만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모두 다섯 분 뽑아서 견과류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배 소장님 혹시 지역화폐 써보셨습니까? 네. 저는 써본 적이 있는데 경연대를 나갔는데 상금으로 지역화폐를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웬 지역화폐야 그랬는데 지역화폐를 받으니까 전통시장을 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가족들이랑 안 그러면 이게 참 전통시장 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화폐를 전통시장에서 사용해서 너무 좋았고 제가 잘 몰랐던 전통시장의 맛을 알게 돼서 겹겹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전 팀장님은요? 저는 안 써봤는데 안에는 쓰는 걸 봤습니다. 지역화폐 쓰면 약간의 혜택들이 좀 주어지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한때 그래서 그거 활용하는 모습을 좀 봤네요. 네. 그러셨군요. 지역화폐 예산 삭감 관련한 간이 설문조사,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늘 그렇듯이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 점검해 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국정수행평가, 긍정평가가 소폭 올랐다면서요? 네. 아주 소폭입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정확하게는 추석 전에 실시됐습니다. 실시한 조사인데 미디어 트리뷰니에 의뢰를 받아서 실시한 조사이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32.6% 그리고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4.6%입니다. 그러니까 직전 조사와 비교를 해보면 긍정은 조금 올라갔고 부정도 조금 내려왔습니다. 아주 큰 폭의 차이는 없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사는 추석 직전에 한 것이고 추석 이후 조사 결과는 며칠 있어야 나오잖아요. 어떨까요? 추석 연휴 기점으로 뭔가 변화가 있을까요? 글쎄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추석 민심이라는 것이 대체로 휴대폰이 개인에게 공급되기 전인 명절 민심의 영광도라는 게 한 2002년 대선까지만 작동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여도 정치 이야기 안 꺼냅니다. 정치 이야기 꺼내면 막 이럽니다. 막 사람들이 짜증내면서 난 아니야. 나는 표창원 진행자의 사건 그거 볼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배 소장님 가정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정말 몹쓸 정치 이러고 어쩔 TV 이렇게 해서 TV를 보시는 분들이 물론 TV는 MBC입니다. 라디오는 MBC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제는 민심의 영광도 장터 효과라는 것이 거의 없어졌다. 어떤 변곡점이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추석 연휴를 관통하는 민심의 특별한 변화는 없었고요. 정말 극적이었던 명절 민심이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2002년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가 단일을 하고 난 이후에 추석을 거치면서 형성됐던 민심이 단일화 이후에 싹 변합니다. 그래서 이해창 후보를 앞서는 정말 드라마틱한 각본 없는 드라마는 한 2002년 추석 명절 민심까지가 마지막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2002년까지였다. 전민기 팀장님 마찬가지입니까? 추석 민심 특별하게 바뀌지 않나요? 네. 민심 행보에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추석 연휴 기간이 끼니까 평소 윤석열 대통령 언급량이 한 20% 정도 빠지더라고요. 진짜 정치 얘기를 좀 덜 하지 않았나. 저희 가정도 사실은 원래 아버지가 정치 관심이 많으신데 이번에는 별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가족이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는 가족들 모여서 정치 얘기는 예전만큼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봤자 답이 없지 않습니까? 계속 싸울 뿐이고요. 이따가 전민기 팀장이 빅데이터 상으로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썸 트렌드로 9월 1일부터 9월 10일 추석 날까지 언급량을 분석해 봤더니 추석은 260만큼 정도 되는데 정치는 몇 십만큼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추석은 좋은데 정치는 싫어요 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추석에 정치 이야기 별로 안 하셨고 추석 민심이라는 것이 과거와는 다르다라는 그런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도 전 팀장님 추석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도 많은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전과 다른 모습 보이기 위해서 대통령실 인적 세심도 했고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 찾아가는 행복 가서 직접 김치찌개도 만들고 퍼주시고 이런 모습 보이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언젠가부터 정치인들이 시장 가서 상인들 만나고 이런 모습들이 그렇게 호감으로 비춰지지 않는 것 같은데 젊은 층들도 좀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어떤 일종의 정치 쇼로 좀 보는 것 같고 이거는 뭐 여야 다 떠나서 어떤 기간이 돼서 누군가를 찾아간다. 그거는 이제는 예전처럼 통하지 않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하지 뭐 이런 건. 그렇죠. 이번에는 서울역 용산에 나가서 기성 인사하는 것도 우리가 카메라로 딱 그 기성객 한 두세 분만 비추거든요. 그런데 주변을 이렇게 360도로 촬영해 보면 냉소적입니다. 앞에 계신 분만 환영하고. 그래서 그 사진이 올라오면 그 안에서 또 뭔가를 사람들이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상인이 말씀하실 때 거기 있는 뭐라고 하죠? 가격표를 본다든지 이런 사진이 많이 올라오니까 이제는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약간 뭔가 보여주기식이 예전만큼 통하지 않는 시대다. 이제는 그 정치인에 대한 어떤 행보를 과거부터 뭐 다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일관성을 좀 보는 것 같고요. 과거에 했던 발언과 지금의 발언이 어떻게 다른지도 또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네요. 이제는 만약에 정치를 해야 한다. 평소의 모습부터 해가지고 발언 등등의 모습들을 잘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제1야당 더럽민주당은 추석을 앞두고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특검법 처리를 위해서 올인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여론조언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죠. 여론조사 결과 중에 국민 중에 특검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는 것 같던데요. 압도적입니다. 그런가요? 압도적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10명 중 6명이 넘는 62.7%로 나타났습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필요 없다는 32.4%인데 mbc가 코리아 리서치의 의뢰를 해서 지난 7일 8일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요.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타났는데 중요한 건 중도층이거든요. 중도층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보면 수치를 보니까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의 거꾸로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빅데이트 상으로는 전팀장께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을 빅데이트 교차 분석을 해보면 긍부정 감성 추이를 분석해보면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논란을 빚으면 대통령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긍정이면 긍정인 대로 부정이면 부정인 대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긍부정도 똑같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오는 18일부터 5박 7일간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비롯한 해외 순방에 동행하겠다고 하기로 또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6월 나토 정상회의에 이어서 두 번째 외교 무대인 셈인데 지난번에 나토 정상회담 이후에는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기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도 방송에서 우리 방송 아니고 다른 방송에서 김건희 여사가 동행 안 하는 것이 차라리 지지율상으로는 더 낮지 않을까 더 도움이 될 텐데라고 분석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동반할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동반할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이다. 지금 동반 계획이 나오고 있거든요. 동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동반 안 하는 것도 사실 이상하긴 하죠. 이상하긴 하죠. 그런데 이 동반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는 별로 보탬이 안 될 왜냐하면 정쟁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럴 때 필요한 게 행보를 상당히 정교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패션이나 또는 태도나 또 김건희 여사의 발언이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옳고 옳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 너무 논란이 되거든요. 그러게요. 그렇다면 또 보성 논란 또 구두 논란 또 각가지 논란이 다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정교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영국 여왕의 장례식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기빈들하고 vip와 비교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유엔 일정도 상당히 중요한 일정입니다. 또 이번 달 말에는 카멜라 하리스 부통령이 일본 아베의 장례식을 또 거쳐서 우리나라를 방문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김건희 여사가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을 텐데 아주 정교해야 되겠죠. 아주 정교해야 된다. 쉽지 않은 주문 같은데요. 빅데이터 키워드상으로는 집중이 안 되고 덜 언급되고 안 보일수록 오히려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관련한 키워드로 김건희 여사가 뜨면 부정 비율이 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특검하자는 논란도 있으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도 수행할 때 사진이 공개됐을 때 비행기 안에서의 그런 모습들 좀 거리를 두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참 딜레마입니다. 배 소장님 말씀처럼 거의 모두 외교 행사 정상 무대는 부부 동반이고요. 그래서 안 가실 수도 없는 건데 진즉에 많은 조언을 받아서 제2부속실을 만들고 공식적으로 의전을 관리했었더라면 그럼요. 이런 문제가 안 불거졌을 텐데 지금은 배 소장님 말씀처럼 정교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복장, 악세사리, 일어서고 앉는 거 그런 아주 복잡한 유럽식 의전에 조금이라도 다른 모습, 실수가 나타나면 다시 또 상당한 가식거리가 될 텐데 빅데이트상으로는 표절이라는 연관어가 가장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실도 특별감찰관 제도를 두든 어떻게 하든 타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주요 시사 현안 빅데이트 분석과 함께 진단을 해볼 차례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비대위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키워드로 빅데이트 분석해보셨죠?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 언급량이 5,300여 건이니까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대위원장 자리에 오르면서 비대위 구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제 한쪽 면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 같은 거 보면 또 여기서 법원이 효력정지하면 또 그럼 3차 비대위 또 만들 것이냐 이런 식의 글들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감성어 26.1대 70.7입니다.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 좀 반대한다라든지 이 당내 갈등 자체가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위기다 비판이다 이런 단어들도 있으면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비대위가 왜 구성됐는지 왜 2차 3차까지 가는지 또 뉴스를 계속 팔로우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겠다라는 반응들도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새로움을 좀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굉장히 지금 여러 그런 마음들이 들어 있는데 일단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더 많고 이건 당내 갈등으로 좀 더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관심은 그렇게 크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비대위라는 것이 비정상적인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말로 비상적인 위원회이지 않습니까? 네. 수습이 돼야 되는데 성격은 지금 비대위원 구성도 그렇고 친륜 비대위 성격이 뚜렷합니다. 오히려 이전 비대위나 그 이전의 지도부 성격보다도 그냥 친륜이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빅데이트 감성으로도 70.7%가 부정이거든요. 그런데 관련되는 비중이 높은 연관을 들어보십시오. 갈등, 비판, 혼란, 위기. 그러니까 신문기일이 28일로 연기되긴 했는데 그 세계 신문 가처분의 인용 기강 여부를 떠나서 여론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비상상황임을 국민께 설득해드리려고 의원총회를 열어서 투표를 해서 비상상황입니다라고 의결하는 정말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조금 눈길을 돌려볼까요? 지금 세계의 이목은 영국으로 쏠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기도 했었죠.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96세의 나이로 서거를 하셨습니다. 오늘 19일 장례식이 치러질 예정이고요. 전민기 팀장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키워드로 빅데이트 분석해보셨죠? 네. 8월 14일부터 9월 13일 한 달간이고요. 원금량이 6만 건이네요. 맞네요. 오히려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이게 서거한 이후니까 일주일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관심이 상당히 높고요. 엘리자베스 여왕과 관련해서 찰스 왕세자라든지 그다음에 명복을 빈다, 고인 이런 단어. 다이애나비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동 방문했을 때 신발을 벗고 우리나라 예를 차리는 그런 모습들. 강렬했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회자가 많이 되면서 감성호도 62.3대 25.5. 존경하고 명복을 빌고 추모한다, 사랑한다, 화제다, 존경을 받았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런 단어와 함께 이제 다이애나와 찰스 왕세자 당시 이혼했던 그런 이야기까지 계속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영국에서 이 군주제를 왕을 폐지하자라는 움직임이 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언급이 되면서 일단은 추모는 하는데 이 이후에 어떻게 될 건가. 찰스 왕세자가 이제 왕위에 오르면서 짜증내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또 언론에 비춰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가십거리까지 함께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오히려 표창원 진행자 꽤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영국 여왕 그러면 엘리자베스 1세도 있었고 2세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어릴 때 이제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여왕이 됐는데. 25살 때. 심지어는 지금 아들인 찰스 왕왕이 70대잖아요. 맞아요. 정말 장기 전 세계적인 영연방의 사랑을 받았고 빅데이터 가장 큰 미중으로 나타난 게 존경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영화 007 007 영화에도 엘리자베스 0이 나올 정도인데 영국이나 영연방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궁금해가지고요. 우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개인적인 노력,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험하고 힘든 여정, 세상의 변화 여기에 발맞춰 가면서 말씀하신 전민기 팀장님 말씀처럼 영국뿐만 아니라 영연방 국가들마다 이제 우리가 왜 남의 나라 왕을 섬겨야 돼, 공화국 되자 이런 얘기가 계속 있어 왔고요.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품격을 보여줬기 때문에 영연방이 이제까지 유지가 돼 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존경이라는 글씨가 중앙에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라고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아니 21세기 무슨 왕이야 이런 의견들도 많으시지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행보와 그 모습을 보면 품격. 그리고 그 오랜 기간 동안 정치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사적인 얘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 그게 가장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영국에 유학 중이실 때 직접 보신 적도 있으십니까? 아니요. 직접 제가 가까이 갈 수가 없죠. 역시 영국 가면 표창원이네요. 그런데 이 국왕이나 이런 이름 예전에는 스페인 국왕 누군지 이런 것도 많이 관심 있어 했는데 이제는 진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끝으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좀 종결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특히 찰스 3세 왕은 카멜라 앤더슨과의 관계도 그렇고 다이아나비와의 그런 비극적인 부분도 그렇고 참 미래가 걱정이긴 합니다. 남의 나라 얘기긴 하지만. 빅데이트상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받았던 존경이라는 단어가 왠지 찰스는 안 떠오르는 것 같아요. 안 떠오르죠. 연동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우리 문제 좀 봐야죠. 시중 금리 급격하게 올라오고 계속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에 반해서 집값은 당연히 하락세로 돌아서게 되죠. 어떻습니까? 전 팀장님. 집값을 키워드로 키워드 빅데이트 분석해 보셨죠? 지금 3만 천여 건 언급이 되고 있고요. 관련해서 키워드들 보면 연관어들, 이자, 대출 이런 게 가장 중심에 있고 전세라든지 강남, 가격, 경제, 영향, 재건축, 공급, 매매 등등 쭉 보여져요. 그래서 얼마나 공급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경기 침체되는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니까 사실은 거래도 뚝 떨어지고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 가격도 떨어지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고요. 거래가 뚝 끊기다 보니까 좀 더 하락할 거라는 하락세라는 키워드도 보이거든요. 국민들 대다수는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감성어 25.7 대 67.4인데 지금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또 그래도 가장 가운데에 있는 키워드는 비싸다죠. 여전히 비싸다라는 거예요. 영끌, 부담. 이거는 이자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집을 마련하기에는 아직도 부담스럽다. 그리고 경기가 위축됐다. 높은 수준 보면 집값이 아직도 너무 비싸다라는 데에는 많은 분들이 의견을 함께하는 것 같고요. 희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경기는 침체되지만 그래도 이참에 집값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고 경제가 좀 가라앉는 것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그래도 집값은 여전히 비싸니까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국민들 대다수의 심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조정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비싸다도 있지만 중요한 건 부담된다. 집값이. 그다음에 우려된다. 어쨌든 이 조정이 제대로 재값을 또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안착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요. 저희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데이터는 알고 있다.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죄송합니다.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두 분 직장을 제가 바꿀 뻔했어요. 두 분과 함께합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회사인 줄 아시는데 저한테도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바꾸셨어도 모르셨을 것 같아요. 회사에 가시면 혼나시려고.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시작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설문조사 질문 하나 드렸었죠. 이번 추석 명절 준비하시느라고 전통시장 혹은 지역 가게에서 지역 화폐 사용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과연 정부에 더 이상 예산 변성 안 하겠다라는 방침 어떻게 청취자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실까 결과가 궁금하고요. 전 팀장님 관련해서 빅데이터 분석도 해보셨죠? 일단 언급량이 한 달 동안 7,400여 건입니다. 이거 삭감된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일단 관심이 크진 않은 상황이지만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좀 크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감, 규모, 그래서 얼마나 삭감이 된 거고 이런 부분 좀 알아보시는 예산안 이런 거 좀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감성어가 42.3 대 48인데 찬성 반대가 팽팽한 게 아니라 긍정감성어는 뭐냐면 그동안 지역 화폐가 줬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아요. 그래서 물가 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를 했고 도움이 됐고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지역 화폐를 통해서 그런 살리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는데 가운데 보면 삭감하다가 쭉 있죠. 유감이다, 위기다, 어려운 상황이다, 비정하다라는 단어도 보이네요. 비정하다. 삭감에 대한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역 화폐 이런 좋은 기능들이 있고 한데 지역 경제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데 왜 이거 삭감했느냐 이런 쪽에 좀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빅데이트 감성연가 중에서는 매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눈에 들어오거든요. 큰 비율은 아니지만 이게 아무래도 매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동시장은 골목상권의 뿌리거든요. 이게 이런 지역 화폐 아니면 잘 안 가게 돼요. 저는 오히려 더 여기에다가 지역 화폐에다가 더 할인될 수 있는 할인권도 부여해서 그래야 우리가 전통시장을 한 번이라도 가게 되거든요. 저는 좀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라도 저는 더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mbc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가슴이 주저앉고 내려앉으실 거예요. 지역 상인분들. 과연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요. 소문조사 결과 전 팀장님 발표해 주세요. 조사 결과 거의 8대 2로 잘못됐다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정부의 지역 화폐 예산 삭감이 잘못됐다. 8대 2로. 잘했다는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면 9818님. 1번 잘한 거다. 잘 쓰는 사람만 빠른 정보망으로 잘 쓰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본다. 나머지는 거의 비판하시는 분인데요. 제가 먼저 하나 소개해 드리면 2813님. 삭감할 것이 따로 있지요. 상인과 시민이 상생하는 기회를 없애시는군요. 7455님. 2번이죠. 민생이 아주 중요한 일인데 지금 정부는 말만 민생민생하는 것 같아요. 후. 라고 보내주셨네요. 1869님은 저는 구리 전통시장에서 생선 등을 팔고 있는데요. 작년에 지역 화폐 상품권으로 외출이 꽤 올라서 좋았는데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니 아쉽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도 목소리를 보내주셨네요. 정채웅 님도 의견을 주셨는데 나이 드신 어머님께 현금 대신 지역 화폐를 한 달에 한 번 은행 가서 구입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시장에서 필요한 생필품과 식재료를 잘 구입하십니다. 시장 상인들의 경제를 살리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는데 대안은 있는지요? 대안은 있는지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 전통시장이나 지역 가게들을 살릴 수 있는 대안 다른 게 있느냐 이 질문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곳곳 우리 전민기 팀장의 고향인 대전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또 영원한 모든 전통시장에 가면 정말 온라인 쇼핑까지 젊은 일꾼들까지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거든요. 이건 더 배려를 해야죠. 오히려 더 할인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우리 전통시장이 더 홍보되면서 지역 화폐를 마음껏 쓸 수 있다. 그게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상생 아닐까요? 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편리해진 세상 대형 마트 가면 뭐든지 다 있고요. 싸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안에서 툭툭툭 건드리면 배송까지 다 해주다 보니까 전통시장이나 동네 가게 가기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이 지역 화폐라도 있어야만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약간의 10% 정도의 할인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골목상권 안에도 또 이제 맛집이나 이렇게 유명한 가게들이 있어서 그런 데서 쓰는 재미가 좀 쏠쏠했는데 그렇죠.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좀 토로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이나 가게 또 덤이 있거든요. 제가 보시면서 또 어떤 상인분은 아이고 배 소장 mbc 떴는데 많이 먹게 생겼어. 콩나물은 또 덤으로 주세요. 덤으로 주시는 거 맞습니다. 데이트는 알고 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